오늘은 인피니티 FX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하는 날입니다. 지금 이 자리에 테슬라 스타일의 버티칼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시공해 보겠습니다.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은 역시 카아티스트 캡티노. 인피니티 FX 버티칼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한 영상입니다. 여기 핏이 순정 같네요 순정, 밝혀 보일까요? 큰 모니터가 순정처럼 들어왔습니다. 원하는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, 모니터를 시공하고 먼저 필요한 키보드를 깔아야겠죠? 키보드는 원하시는 지보드나 네이버 스마트 보드 원하시는 걸 깔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네이버 네비기션도 설치하고요. 그 다음에 뭘 설치해 볼까요? 카카오네비도 설치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도 해주고요. 빠져나와서 깔고 있는 동안 저도 몇 가지를 더 깔겠습니다. USB 메모리에서 미리 준비한 APK 파일이요. T-MAP도 깔고요. 원하는 어플을 깔아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. 인피니티 안드로이드 모니터 역시 카아티스트 캡티노. 인피니티 안드로이드 모니터 인피니티 안드로이드 모니터